엔진이 왔다갔다 하네요 눈도 왔다갔다 하네요 또 또 뭐가 되죠 엔진이 또 방글방글하고 이렇게 뒷바퀴를 굴려 보세요 엔진이 왔다갔다 하네요 또 굴려봐요 엔진이 왔다갔다 하고 자 이거 열어보세요 그 다음 엔진 핸들 연 다음에 핸들 핸들 돌려봐요 뒤에 핸들 어디? 여기 그 다음 트렁크 그 다음 트렁크 뒤에도 움직이는거 이야 그렇게 움직이는군요 자 이제 이건 누가 사준거죠 엔진이 왔다 엔진이 왔다 이거 보고 이지암총 고마워요 라고 얘기해봐 여기 보고 카메라 보고 여긴 삼총 고마워요 좋아요? 네 다시 가야 되요 어이구 여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